전남 순천시가 문화도시 지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. 순천시가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. 행정협의체는 20개 부서 26개 팀 구조로 구성됐습니다. 순천시는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순천 문화도시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전 행정협을 결집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서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